엄청 크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NC가 예전부터 NC 게임 많이 했고 그래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바츠 해방 전쟁이라든지 원했던 곳이라서요 원했던 직무가 원했던 곳이라서 좋아하는 일인 게임을 다루는 회사에 왔기 때문에 우리 엔소프트를 선택해주시고 또 엔소프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오신 여러분들이 상당히 훌륭한 선택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롤! 첫 장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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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많은 팀이 잘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제가 해보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을 팀원들과 함께 하면서 좀 더 새로운 세계를 발굴해내고 좀 더 크게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을 만들어낸다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즐거움으로 사람들이 연결하는 것이구나 어떤 회사는 철도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어떤 회사는 전화로 사람들 연결하는데 우리 회사는 게임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연결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는 그런 길을 껍질해요 정말 좋은 게임을 만들고 우리 내부에서 성장할 수 있는 너무 즐거운 선물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많이 지향해요 아, 그때가 제일 힘들어 엔시소프트하면 나와있는 아이피드도 그렇고 좀 더 무겁고 진중하고 딱딱한 게임 기업 중에서는 제일 딱딱한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부드러워지려고 하고 또 다양한 도전들을 하는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되게 유연하고 밝은 분위기라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